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벌써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안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쪽, 관련된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좀 챙겨봤던 기업들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요. 좀 더 유심하게 이 섹터를 좀 챙겨보다 보니까 4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거나 또는 흑자 전환을 했거나 충분히 올해에도 기대를 가질 만한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콘텐츠 제작사들 좀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사 2022년 실적 턴어라운된 기업 발굴에 집중하자라고 좀 결론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얘기 드릴 기업은 사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사마네트웍스라는 기업과 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간략하게 본격적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해당 채널 안에는 제가 장전에 모닝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반에 뉴욕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고 어떠한 좀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환율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밴드선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 경제와 리오프닝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쪽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들은 국내 증시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닝 브리핑 자료들 장전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유치, 제가 얘기 드린 매력적인 유치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건지 또는 달리는 말에 타기보다는 바닷건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 또는 기술적 반등 이후 실적 반등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좀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채널 추가도 중요한데 채널 추가 해두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비용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용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기업은 사마 네트워크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는 046-390입니다. 사실 굉장히 시청률을 큰 폭으로 냈던 그리고 시즌 1에서도 그리고 시즌 2에서도 좋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가 곧 4월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 계약 공시를 사마 네트워크 측에서 완료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재벌지 막내 아들이라든지 우영우 변호사 이런 드라마들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김사부라는 확실한 믿을만한 흥의 보증수표들이 포진되어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축하도 어느 정도 승물승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챙겨보실 필요는 있는 게 21년에는 드라마 제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22년부터는 드라마 제품 라인업들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올해에도 기존 4개에서 5개 정도의 작품은 진행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의 눈앞에 있는 4월 낭만 닥터 김사부 3시즌3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유익하게 보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금수저 이 드라마 부분도 콘텐츠도 글로벌 방역권 라이선스를 디즈니와 체결했던 부분들도 당연히 이 회사에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낭만 닥터 김사부 3 제작 공급 계약 공시를 했고요. 우선 계약 금액은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에서 보유 유보 기한까지 오픈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유보 기한이 끝나게 되면 공급 계약 공시를 올라가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3월 22일부터 그리고 7월 31일까지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쪽 보면은 계약 단위가 5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드라마 콘텐츠는 단기간에 좀 3개월 이렇게 방영이 좀 되다 보니까 또 16부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콘텐츠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네트워스 좀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선 WS엔터테인먼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아이콘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뉴라는 기업과는 다르게 드라마 쪽에 완벽하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 능력도 뛰어나고요. 이 드라마 제작 능력을 통해서 드라마 IP를 통한 판권 판매, 유통력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튜디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작품이 멘탈리스트라는 부분들의 작품을 리메이크해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네트워크가 주요 계약되어 있는 작가 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기라산 같은 분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죠. 김수견, 강은경 등등 탑티어급 작가와 좀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레퍼런스들이 확실한 PD, 프로듀서라도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에 예적되어 있지 않지만 새롭게 올해 새로운 어떤 신작 라인업들을 작가와 PD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룸과 여지가 충분히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분석하기에 앞서서 또 다시 한번 저 채널 추가하는 방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컨트에 가져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세가 빨리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화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 따라서 주가 밀린다고 했을 땐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바닥에서 모아가거나 좀 더 사신해서 평단을 낮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만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가이드라인 또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이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바로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뭐가 좋다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는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바네트웍스 이제 좀 실적을 좀 요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실적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은 540억이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2억 원이 최대지 않았습니다. 순이익은 7억 원이었고요. 근데 21년 실적과 그리고 22년 실적과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실적은 매출액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동안 수익성이 좋지 못했던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레퍼런스가 좀 쌓이면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적자 기업이고요. 2020년에 작년에 흑자전환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적 성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실적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물론 21년만큼 수준은 아니겠지만 10%대 넘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높으면 높은 멀티프로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영업이익률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2년 외형 성장했고요. 매출액. 그리고 수익성도 영업이익과 수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졌다는 거 챙겨 보실 필요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언더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2019년, 2020년보다는 높아진 상태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결국 유보율이 높아진다는 건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불확실성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잘 버텨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 비율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120%를 넘는 준수하고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작사 기준으로는 재무 안정성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재료 테마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반데터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주고요. 재무 안정성도 튼튼한 기업이다. 이 두 개가 잘 받쳐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PBR 밴드 최단선에 있고요. PBR 밴드나 중간 밴드 선에 있는데요. 이 회사가 보여지는 지금 실적 성장,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 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 PBR 주로서 목표 주가는 한 3,8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사실 콘텐츠 그리고 제작사들은 투자하기엔 사실 쉬운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눠 사시고 그리고 수익을 줬을 때는 충분히 나눠 매도하는 전략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또 중요한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주는 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코드는 160-5550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마네트워크는 사실 드라마 제작에 완벽하게 오리엔트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위기죠. 영화, 드라마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뮤직 콘텐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좀 극장 부분들도 일정 부분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화책 미디어라고 하는 중국계 투자 자본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든지 VFX, 그리고 음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열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 엔유라는 기업이 있는데 2021년에 적자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어요. 근데 22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외형 성장은 못했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수익성 회복이 훨씬 더 주가에는 더 중요하게 연결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적자 축소를 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회사가 좀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투자, 제작, 원천 IP를 또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 유저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콘텐츠의 강력한 힘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IPTV에 팔 수도 있고요. 해외 기업들에 팔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굿즈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또 영화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저가 가능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으로서 콘텐츠 제작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튜디오 엔유라는 기업이 계열 회사로서 실적 성장은 못했지만 외형 성장은 못했지만 흑자 전환을 잘 이뤄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조업 잘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343억 규모의 시리즈 A 받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40억 규모의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다는 거. 충분히 정석 루트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 판다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뉴의 계업 회사이기도 하고요. OTT 및 케이블에 있어서 뉴에서 제작한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패키지 판매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소스 멀티 유저 얘기 드렸었잖아요. 860여폐 판권에 국내 유통을 좀 하고 있고요. 한 130여개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세일지를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볼까요? 약간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계열 회사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외형 성장했고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뉴의 전체적인 매출액은 계열 회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회사들의 실적 흐름들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가 꼭 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특정 회사의 어느 사업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업부가 미래 성장성이 매우 매우 큰다고 하다면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드라마 쪽에 대해서 80% 그리고 나머지가 음원이라든지 극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쪽 관련된 부분들 전체 매출액에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실적 패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22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이 임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갤럭시아 효성 계열사죠. 메타버스와 좀 제외가 되어 있고 뮤직하우, 음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 회사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영화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은 20년보다 21년, 21년보다 22년이 계속적으로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화 관객 수고가 굉장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적자폭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회해 나가면서 시네큐라는 극장 사업부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근데 뉴에 대한 기업을 투자할 때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약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습니다. 유상증자 왜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EPS, 그렇죠? 순이익을 주당 주식수로 나누잖아요. 주식수가 높아진다는 건 EPS를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들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벌린다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돼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그때 유상증자는 큰 폭으로 주가 낙폭이 있었는데요. 지금 만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올해와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상환 전환사체 잔액은 약 4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발행 주식수의 18% 정도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10% 정도라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높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실적 성장 높고 본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적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실적 분석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시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경기성이 튼튼한 기업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신다고 한다면 아, 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랑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로 채널 추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보내주셨을 때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 더 좋은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푸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순이익 보시면 손이 선뜻 안 나가는 기업이긴 하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이익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순이익이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지분법 평가 손실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회계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순이익이 적자로 잡히고 있는 것뿐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보다는 이 기업은 영업이익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1억 적자였고요. 20년, 21년 흑자전환 했지만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2년 영업이익이 20년, 21년 대비해서 3배 넘게 정도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올해에도 22년 못지않게 실적이 올라갈 거라는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23년 실적 성장은 아쉽죠. 영업이익은 아쉽지만 지금 22년과 23년에 대한 평균적인 영업이익 대해서도 높고 푼다면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주가는 좀 너무 싼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22년에 성장했다는 게 핵심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재무 안정성 지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100% 정도로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700에서 800% 수준은 매우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사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순이익이 계속 적절한데 어떻게 유동 비율이 플러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문법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적인 이벤트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 제가 생각하는 120%를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매우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마 네트워크, 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튼튼한 컨텐츠 제작사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사실 흥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확신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유치를 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이익이 적절하기 때문에 PR 밴드선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가는 지난번 고점들에 비해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PBR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선 하단에 좀 있는데 좀 유의해 보시면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8,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사들은 사실 중소형주도 투자하기 어렵지만 대형주들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컨텐트리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연속들의 기업인데요. 결국 작년에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런 부분들을 레퍼런스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두 개 기업 사마 네트워크랑 뉴 기업을 좀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기업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에 좋은 기업들은 분명 2,300여 개 상장 회사 중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최대한 제가 잘 선별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되시면요.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들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푸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고점이 있습니다. 추세에 위로 올라갈지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았지 그리고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주단점 높으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주식 건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